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9시간정도 사냥을 하였는데요 잼스톤 52개가 나왔으며 물방울석은 5개가 있습니다 잼스톤 52개를 모았으며 몬스터는 93545마리를 잡았습니다 끝에 가요 몬스터 잼스톤 물방울석? 메소 메소야 뭐 한 5천마리씩 5천원씩이니까 4억 5천 좀 넘겠군요 아 끝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딱히 뭐 더 얘기할게 없는 것 같군요 그럼 아이템을 팔고 영상을 마치도록 해야 되겠군요 튕겨가지고 사냥하다가 흐름이 끊겨버렸어 그렇다면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